어제 밤새 참은 설치진 사람인지 아침은 잘 챙겨 먹고 날 울린 건지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세상 미래 치여 힘드진 않던지 매일매일 내 일기야 너의 얘기는 다 기억해 유단기도 꾹꾹 눌렀은 내일이 너에게 보내 편지야 나의 진심이 걸쳐서 수축된 내 맘 전해주고파 하루하루가 너무 궁금해 지금 이 순간 넌 뭘 하고 있는지도 안처럼 널 붙잡고 싶어 오빠는 내게 여름에 쳐 웃음 따뜻하게 차리고 닿는지 괜한 내 투정이 힘들진 않은 건지 사람들 시선에 아파진 않는지 회색 건물 뒤 속 외롭진 않은 건지 햇빛 날 뛰는 창가에 너의 모습을 그려서 밤새에 달았던 내 맘을 비추고 너에게 전화를 걸어 너의 목소리 가득했던 진단한 꿈들을 얘기할 거야 하루하루가 너무 궁금해 지금 순간 넌 뭘 하고 있는지도 아이샤는 널 붙잡고 싶어 오빠는 내게 연락해줘 아이샤는 널 붙잡고 싶어 아이샤는 널 붙잡고 싶어 한국의 indispens어 아이샤는 널 붙잡고 싶어 alsoella selv아에게 연락해줘 아이샤는 널 붙잡고 싶어 아이샤는 널 붙잡고 싶어 아이샤는 널 붙잡고 싶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